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북스캐너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BK50 북스캐너입니다. 저렴이 북스캐너로 한 장씩 스캔하기 좋고 작동과 간단한 제품입니다. 해외직구로 AS 안됩니다. 4위는 COMS 휴대용 무선 스캐너입니다. 휴대용 스캐너로 갖고 다니면서 스캔하기 좋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스캔 품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3위는 브라더 소형 문서 스캐너입니다. 가격 대비 스캔 해상도 높은 제품으로 기본에 충실했으며 와이파이 연결 가능하고 양면 스캔 기능 지원합니다. 2위는 시저 오버헤드 스캐너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북스캐너로 웹캠과 데스크 스탠드로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비파괴식으로 스캔 가능하며 활용도 높습니다. 1위는 앱손 북스캐너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북스캐너로 스캔 품질 매우 우수하고 일련무상 보증 제공되며 내구성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